그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연금 빌딩을 세운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 빌딩인데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3층 연금 구조라고 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고요. 2층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하, 개인연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게 뭔가 막상 아직 노후가 오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거든요. 개인연금을 꼭 가입을 하고 준비를 해야 우리가 노후에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개인연금을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어보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 시점이죠. 그런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시점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기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소득 공백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가세, 세액공제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개인연금은 꼭 가입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저는 좀 능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연금 빌딩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데, 혹시 3층보다 4층, 5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출도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연금 구조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층 구조를 커버하는 즉시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등 5층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5층까지 올라가는 시대.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본 연금 재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있습니다. 네, 바로 2대 연금 플랜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연금보험의 상속인 거죠. 자녀와 부모가 연금을 함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피보험자로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가 45세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70대 중반 또는 초반 이 정도가 되겠죠. 그때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부모는 부모대로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연금을 자녀가 이어서 계속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두 명의 연금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수수료나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바로 1타 2피. 맞습니다. 한 번에 따닥!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에 가입을 할 때 우리 시청자님은 또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세제 혜택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납입하는 동안 세금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으로 나뉩니다. 또 운용 방식에 따라서 적금처럼 이유를 적용받아서 굴리는 상품과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해서 운용실적에 따라 굴려나가는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표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액 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으로 보시면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펀드 등과 같이요. 각각의 금융기관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사의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실적배당형 연금보험으로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연금상품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해서 표와 함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는 과연 세제 적격이 필요한지 세제 비적격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제 적격의 경우는 소득이 높아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유리하겠고요. 세제 비적격의 경우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고 계시거나 아직 소득이 높지 않아서 세제 혜택의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제 공제만을 너무 노려서 세제 적격 상품만 가입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공제를 이미 많이 받았거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아서 사실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경우에 효율이 그리 높지 않게 되겠고요. 또 비가세만 너무 집중해서 가입하게 되면 적절하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연말 정산 시에 환급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하실 점은 비가세 혜택 같은 경우는 해를 거듭하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어서는 공제를 조금 덜 받더라도 힘들게 모은 연금 자산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때까지면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산재 상황이나 시기에 맞춰서 균형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비가세 혜택 왜 자꾸 점점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세제 적격이랑 세제 비적격 상품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 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잘 맞추시길 바라고요.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은요. 2017년도 4월부터 1인당 월에는 150만 원, 일시납으로는요. 1억이라는 한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무한 비가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2017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추가납입을 포함해서 한도가 생겨버렸으니까 이 또한 연금 제한을 미리미리 확보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네, 2017년 4월 전에 가입했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나의 노후는 든든해지는 게 연금이겠죠. 네, 막상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 상황에 적용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로 문자로 들어오셔서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주신 시청자님은 세제 적격이랑 세제 비적격 중에 어떤 연금을 준비하면 좋을지 딱 결정 내줘주세요. 네, 시청자님의 경우에 개인 퇴직 연금 계좌인 IRP도 운영 중이시고요. 은퇴식이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세제 비적격을, 비과세 혜택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세제 혜택은 잘 받고 계시고 은퇴시기에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최대한 연금액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즉 10년 이상의 유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시라도 먼저 비과세 연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개인 연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상황인데요. 세금까지 떼고 수령하게 되면 많이 속상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송승엽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게 저축을 꽤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셨거든요. 이렇게 저축으로 마련한 목돈을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은퇴를 앞둔 상황이라면 저축을 통해서 마련한 목돈은 즉시연금이나 일시납연금 이런 쪽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엔 은퇴 이후의 소득이니까요. 시청자님의 경우 저희가 달러 일시납연금을 통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5% 확정형 연금과 같이 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예상 연금액이 확정되어서 지급되는 구조고 원화와 달러의 배분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이 또 달러 투자하기에 적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와 같이 은퇴 시 자산 이전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지금이 또 달러를 투자하기에 적기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목돈이 있을 땐 즉시연금이나 일시납연금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김성환 전문가님, 이 적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연금 관련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저금리 기조라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요. 일반적인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잘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최저 보증해주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율로 연금액을 보장해 주거나 혹은 확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이 저금리 시대에 진짜 투자처가 중요한 거잖아요. 손승혁 전문가님, 어디 좀 좋은 투자처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에 다들 관심이 많아지셨죠. 그러한 기조에 따라서 최근에는 ETF나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변액연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변액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AI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예전보다는 좀 가능해졌다 해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5% 확정형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다른 금융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연금액은 굉장히 저희가 최대한 수령할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달러입니다. 최근 달러 투자가 적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연금도 달러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 확정형 연금과 유사하게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증이 돼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너무 많으니까 남편 고르는 것보다 이거 더 힘든데요? 남편 고르실 때 또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 지금 재고 있거든요.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도 남편 고르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셨는데요.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맞는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로 문자로 들어오셔서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셔도 가능하니까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와 함께 문자를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님 가계부를 조정했을 때 이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적금이 사라지고 5% 확장형 연금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은퇴자금은 당연히 적금보다는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연금을 준비할 땐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몇 년 동안 납입을 할 거고 몇 년 동안 거치를 한 뒤에 연금을 개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은 65세에 완전 은퇴를 희망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납, 5년 거치 후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5% 확장형 연금을 월납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예전에 적금으로 모아두셨던 목돈 같은 경우는 달러 쪽에 일시납 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꽤 큰 변화를 갖게 되셨는데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시청자님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분 보험료 절감을 통해서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죠. 퇴직연금 납입금을 올려서 추후 수령액을 10만 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개인연금에 대해서 달러 일시납 연금과 그리고 5% 확정형 적립식 연금을 통해서요. 63만 원 종신연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청자님 예상 연금 수령액의 경우에는 총 273만 원으로 무려 73만 원을 더 준비해드렸습니다. 와 지금 무려 연금 수령액이 73만 원이나 늘어나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보장성 보험 조정으로 치매와 간병비 보험에 대한 준비까지 다 마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든든하게 노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의 가계부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은퇴 이후에 꼭 필요한 치매, 간병비 보험을 마련해드렸고 과도하게 오른 실손 의료비 전환, 그리고 따님의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해드리면서 보험료 절감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금 빌딩도 튼튼하게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월 저축액 조정을 통해서 5% 확정형 연금과 그리고 은퇴 자산의 이전을 통해서 달러 일시남 연금 준비해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연금액을 73만 원 더 늘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접수해 주신 시청자님의 가계부 조정 현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가는 돈을 막고 돈이 모이는 가계부를 만들기 위안이겠죠. 여러분의 가계부는 어떠신가요? 고민이 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 전화는 무료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화는 문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